다음은 소리맛... 번호 3번입니다 네 준비들 시작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또 가 또 가 집으로 돌아가 깊은 한숨 속에 사실 당신이 필요해요 난 보고 싶어요 그렇게 도전 부릴까 정화도 받지 못해 난 지는가 앞에 둬요 병원에도 못 가요 병원에도 못 가요 지는가 이제는요 못 피우던 담배도 피워요 못 피우던 담배도 피워요 또 잊지 마시고 또 잊지 마시고 또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. 다음 준비된 곡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들려드린 곡 중에 자작곡은 없지만 제가 자작곡을 쓰고 있거든요. 그 노래들로 대중들에게 공감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습니다. 명지정관대의 송지연 선생님이었습니다.